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만 SRC에서 생산을 하고 국내 CPC컴퍼니에서 수입판매 중인 사라바이퍼, 나이트바이퍼, 바바야가의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CPC컴퍼니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단점과 장점은 확실하게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SRC라는 회사는 대만의 저가형 에어소프트건으로 제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저가 위주의 비 라이센스 정책으로 인해서 이름이 되게 독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근래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글록시 침첨5 MOS 버전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리얼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SRC에서 나온 사하라 바이퍼, 나이트 바이퍼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시는 바바야가가 바로 그런 맥락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하라 바이퍼는 샌드 바이퍼의 에어소프트건 그리고 핏 바이퍼의 에어소프트건은 라이트 바이퍼 그리고 추가로 하이카퍼 베이스의 컨벳마스터가 바로 바바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하라 바이퍼와 나이트 바이퍼 같은 경우 그리고 컨벳마스터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영화 조닉 시리즈에서 주인공 키아누리우스가 사용한 총기로 많이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 에어소프트 유저들한테는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SRC사 외에서도 중국의 아미사라든지 EMG사에서 생산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SRC에서는 라이센스 문제로 샌드 바이퍼는 사하라 바이퍼 핏 바이퍼는 나이트 바이퍼 컨벳마스터는 바바야가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내 수입된 제품의 경우 CPC 컴퍼니에서 제품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슬라이드 스토퍼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면 제일 많이 부러지는 부분 좀 저가형 제품들은 슬라이드 스토퍼 부분이 많이 깨지거나 파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스토폼을 보강을 해서 슬라이드 갈림 증상을 완화를 했고 또 중저가형의 특징인 슬라이드 표면에 가공면이 좀 불특정하게 두들두들한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날카로워서 손이 비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가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안 받고 출시를 했기 때문에 각인이 없는 상태인데 국내에서 각인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리얼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께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하라 바이퍼 샌드 바이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옵틱 마운트가 종류별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봉된 박스 안에 1번 플레이트 3번 플레이트 4번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하라 바이퍼의 윗부분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서 바로 RMR 방식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 사이트를 장착을 하려면 1번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시면 되고 심오어 같은 경우는 3번 플레이트 그리고 루도르프 델타 포인트 옵틱 같은 경우는 4번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게 되면 광학을 올릴 수가 있어요. 별도 구매 안 하고 기본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앞부분에 프론트 사이트가 나이트 바이퍼와는 달리 조금 더 뒤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컴패스 이더 앞쪽에 위치하지 않고 완전히 조금 더 뒤쪽에 있는 특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탄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질반질한 은색 스테인레스 느낌의 나는 은색 광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는 밑으로 많이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탄창의 범퍼가 메탈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게 조금 아쉬울 따름이에요. 다만 슈팅 매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탄창을 떨어뜨렸을 때 충격업수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나이퍼 바이퍼 역시 핏 바이퍼와 동일한 버전이면서 슬라이드 스토퍼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가공이 되어 있고요. 타사 슬라이드 길이와 하부 길이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SRC에서 실총의 그 사이즈와 최대한 근접하게 제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제품 모두 컴패세이터가 아웃바렐을 잡아주는 구조라서 챔버 흔들림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슈팅 매치라든지 아니면 집탄 테스트를 했을 때 순정 상태임에도 상당히 우수한 집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SRC의 이 두 제품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머가 스틸이 아니에요. 아미사 같은 경우는 워낙 해머가 많이 풀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래에 나오는 제품들은 스틸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조금 아쉬운 게 메탈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어느 정도 버텨줄지는 조금 의구성은 들지만 생긴 형태로 봐서는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사하라 바이퍼 같은 경우는 표면 색감이 실총보다는 조금 많이 연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편차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연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그립, 스티플링 형상을 찍어내듯이 인위적인 느낌을 좀 많이 띄고 있습니다. 아미사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로 찍어낸다는 느낌. 이거는 조금 아쉬울 따름이에요. 하지만 입문하기에 적당한 가격대 그리고 영화 속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멘트가 있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조금 저가형 제품을 다가가기 쉬운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같은 하이카퍼 베이스의 바바엘과 같은 경우는 이 컨벳마스터 버전이고 출시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유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가성비 제품 그리고 우수한 작동성이라든지 CO2 탄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튼튼함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수입 판매되는 제품 역시 슬라이드 스토커와 슬라이드 표면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컨벳마스터 같은 경우는 챔버와 아웃 바렐이 나사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타사 제품의 챔버와 아웃 바렐이 작동 중에 이탈이 되는 이런 증상들은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챔버와 아웃 바렐이 흔들리는 느낌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 심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버퍼를 고강을 해서 잡지 않으면 조금 집탄에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SRC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행보가 W와 달리 내구성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비슷한 가격대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KJ웍스나 W 보다는 피막 강도가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메리트예요. 특히 KJ웍스 시리즈 총들은 피막 강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WA와 비슷한 행보 바로 제품의 라인군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어떤 제품들을 출시할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제품들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SRC 같은 경우는 작년 MOA 쇼에서 글록 17 젠5 MOS를 실제로 사격을 해봤는데 이 제품도 곧 수입사에서 같이 수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만에 있는 SRC사에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하라 바이퍼, 그리고 나이트 바이퍼, 그리고 플러스로 바바야가 시리즈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제품은 CPC 컴퍼니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이 되어졌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구입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